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더테크입니다. 멋있는 남자. 헤이덴이고요. 자, 오늘 방문한 부스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레니쇼 왔습니다. 아, 아는 사람들 다 알죠. 레니쇼 어디에서 하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의 신사의 명당. 영국입니다. 레니쇼 하면 쇼가 툴이라기보다 어떤 측정에 관련된 맞습니다. 이거를 솔루션을 제공해요. 책장이 관련된.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아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거. 저는 H4. H4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영국이요. 그러니까 레니쇼가 영국에 있잖아요. 이 R&D가요. 굉장히 대단한 회사예요. 리니어 스케일도 있고 다음에 여기 보면 로터리 스케일도 있고요. 로터리 스케일도 있고요. 가장 정밀하게 초정밀하게 만드는 회사가 랜디쇼입니다. 랜디쇼입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섭외해 놨으니까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이 포티스라는 저희 밀폐형 절대형 엔코더이고요. 아무래도 공작기계다 보니까 공작기계의 어떤 오염물질이라든지 절삭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방형 엔코더를 쓰지는 않고 어떤 밀폐된 타입의 엔코더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시고요. 아, 밀폐됐다? 그리고 일단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초고란 미폐성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IP64 등급에 딱 최적화되기 때문에 방수, 방수. 잠수를 해도 괜찮은데요. 공작기계의 이송측에 어떤 정밀하게 위치 제어를 통해 가지고 공작기계의 어떤 성능을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알겠습니다. 엔코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가 지금 현재 이 정도 사이즈지만 대형 장비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고요. N타입하고 S타입인데 S타입 같은 경우는 최대 3070까지 3070? 네, 3m 이상으로 가능하고요. N타입 같은 경우는 2070까지 2070까지 예,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거 하면 H4 H4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H4 대비 레니쇼가 어떤 특장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듀얼 실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듀얼 실로 그리고 립실 형태로 되어 있어 비접촉 설계로 되어 있다 보니 일단 절삭류가 사실 헤드에 안전이 안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원천 차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부적으로 유입이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클리닝 아, 클리닝이 있어요? 네, 클리닝 작업을 굉장히 경쟁사 대비 한 10분의 1 정도로 단축에 시간이 좀 더 그렇게 설계를 했다? 네, 설계를 해서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좀 더 많이 높여 가지고 국내 D사라든가 H사의 어떤 머신툴 회사에서도 이걸 채택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저희 밀평 타입은 아니고 RLS라고 해서 마그네틱 엔코더 스핀코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스핀들 공작기계 스핀들 쪽에 모션 제어 할 때 속도나 이런 모션 제어 할 때 사용하는 엔코더입니다. 고속으로 스핀들이 나오고 로타리도 고속으로 회사하다 보니까 그 쪽에 많이 적용해서 쓰이고 있죠. 네, 네. 제가 듣기로는 반도체에도 쓰인다고 맞나요? 보통은 로봇, 협동 로봇 협동 로봇 스핀코말고 다른 제품 절대용 엔코더 로타입 타입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의 저희가 양산에 적용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타입별로 있습니다. 타입별로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레니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섹션에 왔습니다. 여기 보면 아니,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보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뭔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바로 우리 이사님 모시고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찬호 이사라고 합니다. 레니쇼 보자의 테크니컬 디렉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제품은 이케에이터라고 하는 이케에이터 현장용 비교 측정 게이지입니다. 네, 네, 네. 이 제품의 장점은 현재 온도에 민감하지 않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빠르게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네, 속도가 이 장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속도가 장점이랍니다. 속도가 지금 움직이는 속도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죠. 원래 더 빠릅니다. 원래 더 빠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카메라 좀 아주세요. 지금 보시면 툴 이 봉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 풀 오브가 굉장히 아니요, 다 다양한 방향으로 다 날 수 있어요. 다양한 방향으로 빠르게 할 수 있겠다라는 네, 맞습니다. 소재 형성에 따라서 어떤 XY 평면상에 있는 어떤 요소라든가 측면에 있는 요소까지도 이렇게 스탈러스를 옆으로 구성해서 다양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장비랑 로봇 암이랑 같이 결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이 장비가 현장에서 특히나 로봇 자동화 시스템하고 접목해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가공이 끝난 제품을 로봇으로 물건을 가공된 제품을 그리고 나와서 측정기에 넣고 바로 바로 측정해서 결과도 확인하고 측정된 결과를 가지고 제품을 합격 분류도 하고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컨펌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가공했다가는 분량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그보다도 보통 이 장비 말고도 우리가 이제 3000 측정기에서 하잖아요. 네네. 그걸 사람이 손으로 다 일일하게 하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서 시간 노스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에러도 있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또 현장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공정 중에 네네. 기계의 어떤 변형이라든가 공고의 마모 이런 거에 의해서 제품 치수가 분량이 날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죠. 그렇다 보니까 공정 중에 바로바로 측정을 해야지만 문제가 있을 때 어쨌든 기계에다가 보정을 해 줘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좋은 공정 결과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3000 측정기에서 측정해 가지고 결과 분량이 났다고 하면 네네. 그 결과를 공정에 라인에다가 반영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분량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큐에이터 하나로 시간과 비용을 다 세이브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거네. 이 이큐에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한마디로 전수조사라고 하면 돼. 아니 난 또 좋은 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퓨전 이큐에이터고요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큐에이터 300 이큐에이터 500 측정할 수 있는 영역에 따라서 두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큐에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브 베이스에 다리빨에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퓨터스에 처음으로 가지고 나온 새로운 버전의 이큐에이터는 이 페이스입니다.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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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의 구조가 좀 다른 거를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면 굉장히 이렇게 딱 박스형으로 돼서 이렇게 리니어도 달려 있고 아까 좀 전에 보신 이큐에이터에 하브 베이스에 다리 구조가 빠지고 실제 측정이 이루어지는 어떤 측정 기구물만 천장에 매달아 가지고 지금 측정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큐에이터 탑 마운터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탑 마운터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는 장점이 하브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성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큐에이터 베이스라든가 다리빨이 없다 보니까 그러네요. 하브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성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아니 이렇게 되면 거의 뭐 그냥 이렇게 쭉쭉쭉 빼면서 바로바로 측정하면서 바로바로 넘어간다는 거네. 거기다가 측정이 필요한 위치에다가 이큐에이터가 매달기만 하면 되니까 설치 공간을 굉장히 적게 차지하고 유연하게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썼네요. 그러네. 탑 마운트 탑 마운트 중요하네. 키워드야. 이번 전시회에서도 많은 고객분들이 이 탑 마운트 버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아니 우리 좀 가보세요. 모니터 모니터 봐야돼. 모니터 이게 중요한데요. 네 네. 라인에서 계속 측정을 하면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공정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화면인데요. 공구 마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치수가 커지고 나면 저희가 임계치를 설정해 놓고 원형 치수가 변화가 일어나면 거꾸로 기계에다가 이큐에이터가 기계에 직접 툴 옵셋 보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오오오 이렇게 성작용을 하네. 공구 마모보정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공정관리가 열정하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대박이네요. 머리는 전부 다 레니쇼에서 쓰고 우리 고객분들은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오더만 하시면 됩니다. Right now. 공정이 개선돼서 효율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품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레니쇼의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게 목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레니쇼코리아 엔티피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원배 서장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장비가 어디서 많이 보던 장비인데 F샵 F샵 더 비싸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프루브는 기본적으로 지금 공작물을 스캐닝을 삼촌 측정기처럼 스캐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캐닝이 돼요. 네. 일반 우리 공작기계의 물컷 프루브는 터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고성능 프루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루브가요.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3D 스캐닝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죠? 점 접촉으로 포인트만 찍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가격도 완전히 다릅니다. 가격도 다르고 스캐닝이 된다는 거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오측 브리스크나 인펠라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을 장비에서 뗐다가 다시 재가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측이 돌기 때문에 정확한 원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캐닝 프루브을 사용하면 사전에 장비에서 삼촌 측정기처럼 실제 모델링 대비 측정을 해서 과사기인지 미사기인지 모델링 상에서 PC 소프트웨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각하네요. 근데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해외 단계에서는 지금 굉장히 항공 쪽에 방무산 특수 굉장히 복잡한 현상들은 스캐닝 프루브을 통해서 측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필요하겠네요. 저 안에 보이는 파란색은 비접촉식 공구기류 측정 장치인데 파란색 불빛 나오는 LED 불빛 나오는 이거 제가 기존에는 사실 레이저가 레드였습니다. 그렇죠. 빨간색 빨간색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블루레이저는 레드레이저보다 파장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공구기류를 측정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스무 개 다른 종류의 공구기류를 측정했을 때 정확한 면이 똑같이 나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툴와 툴 간의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지금 블루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빛의 레이저의 회절 효과가 굉장히 작습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파란색 실제로 툴 간 툴 간 오차가 기준 대비 한 30-40%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블루레이저로 질을 다 교체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신제품은 이렇게 공작물을 측정하는 수신기가 기존 제품 대비 사이즈가 한 60% 수준으로 작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바일 앱으로 프로브를 세팅할 수 있는 기존에는 프로브 하드웨이에서만 했었던 것을 지금은 앱을 통해서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세팅을 쉽게 고객이 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 보지 않고 동영상을 따라하면서 볼 수 있도록 레넨쇼! 더 발전하고 있네요 실제로 요즘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성능이 기존 대비 최대 400% 400%요? 4배에요 4배 40대 아니고요 400% 이런 엄청난 효율이 좋네요 1년 쓰던 것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프로브 안에는 다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선 타입이기 때문에 프로브 안에 다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배터리 수명이 고객인지 한 4배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연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툴프로브 레넨쇼하면 툴프로브죠 그렇죠 프로브 시장의 리데인만큼 이렇게 해서 고객들에게 좋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넨쇼! 여기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 보면 고성능 5축 측정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제 레인쇼프리아에서 CMM하고 MAPD를 기술 지원하는 최수호 과장입니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간단하게 한국말로는 좌표 측정기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좌표라고 하는 건 XYZ를 사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이렇게 형성이 복잡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기본적으로 소재가 다 돌이네요 아 예 맞습니다 열변형의 열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화강감 소재로 화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측정기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헤드 부분일 것 같아요 헤드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3차원 측정기는 이제 3축을 사용을 하거든요 X축 Y축 Z축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AB축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 AB축이 추가가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저희가 O축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아 근데 기존 AB축이 추가가 되면 어떤 게 좀 더 나은 거예요? 이제 동작이 모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측정 소재 위치에서 바로 자세를 변경해 가지고 다른 포인트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막 헤드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다양한 상관없이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장점이죠 재밌네요 일단 저쪽에 이제 보이시는 어 그러네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러 가지 프로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좌측에 있는 프로브가 이제 2D나 3D 스케닝 터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O축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스왑 스캔이라든지 헬리클 스캔이라든지 일반 3차원 측정기에서 구현해내기 어려운 측정들이 어려운 것들을 할 수가 있도록 해줍니다 야 이거 대박이네 자 여기 그 공작기계 있잖아요 큰 거 오측 장비계 네네네 이런 것만 막 헤드 교환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이 측정기도 내가 이 프로브 여기 갖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네 어 그 그 그 뭐야 보이시죠 이거 어? 이렇게 막 헤드가 막 들어가니까 다 휘저을 수 있네요 안쪽을 맞습니다 신기하네 교환하면서 이렇게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항공 쪽에 좀 많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이미 항공 쪽에서는 이미 아시는 분 쓰고 있다는 거에요 당연히 항공 분들한테 좀 많이 아시고요 역시 네네네 우리 헤드님이 집 하라도 못 사요 이거 그런가요? 뭐 금액은 좀 있지만 그래도 퍼포먼스 자체가 그만큼의 충분한 아 그럼요 가치가 있는거죠 효율을 뽑아주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아 이제 이건 이제 프렌즈 프로브라고 해가지고 네 레이저를 조사를 해가지고 표면에 이제 데이터들을 읽어드리는 아 레이저를 조사하십니다 네네네네 네 또 최신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네네네 레이저게스로 하면 또 레니쇼랑 좀 이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걸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야 예리하시네 예리하시네 자 소프트웨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희 이제 모더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레니쇼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대한 모든 저희 프로브들을 다 측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요 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각종 이제 프로브마다 이제 그런 플래너 이제 그 측정 프로그램을 이제 캐드를 불러와서 조금 더 이제 유저가 사용하기 쉽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별도로 다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세트 구성이라는 거네요 소프트웨어까지 네 프로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쉽게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야 네 맞습니다 저희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네 측정 소프트웨어가 얼만큼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네 심리화가 단건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레닛쇼 한번 쑥 돌아 봤는데 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저희가 드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오늘 레닛쇼콜이 안 왔으면 큰아버 했네 아 비췄 응